이 리뷰에서는 딜라이프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,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로 차량 안전 및 문서화의 세계를 탐구합니다. 여행을 기록하고 사고 발생 시 증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이 혁신적인 장치는 운전 경험과 마음의 평화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고품질 비디오 녹화 딜라이프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은 여행의 고품질 비디오 영상을 캡처하여 보험 청구 및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상세한 녹화를 보장합니다. 사고 증거 사고의 불행한 사건에서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은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역할을 합니다. 기록된 영상은 보험금 청구 시 과실을 판단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쉬운 설치 딜라이프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를 설치하는 것은 간단하며 대부분의 모델은 장치를 앞유리에 부착하기 위한 간단한 흡입컵 또는 접착식 마운트를 제공합니다. 포함된 설명서와 액세서리로 설치 과정이 번거롭지 않습니다. 루프 녹음 루프 녹화는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의 핵심 기능입니다. 가장 오래된 영상을 최신 녹화로 자동 덮어쓰기하여 메모리 카드의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. 이 기능은 여행 중에 연속적이고 중단 없는 기록을 보장합니다. 나이트 비전 기능 참단 기술을 갖춘 딜라이프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은 종종 야간 투시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카메라는 저조도 조건에서도 선명하고 상세한 영상을 캡처하여 24시간 내내 카메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. 지센서 및 충격 감지 많은 모델에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충돌을 감지하는 내장형 지센서가 함께 제공됩니다. 사고 발생 시 지센서가 녹화된 영상을 자동으로 잠가 덮어쓰지 않도록 하여 중요한 증거물을 보존합니다. 사용자 친화적인 컨트롤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의 컨트롤 탐색은 직관적인 버튼과 이해하기 쉬운 설정으로 사용자 친화적입니다. 대부분의 모델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메뉴 탐색을 제공합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은 운전하는 동안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작고 신중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. 미니멀한 외관으로 차량 내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. 결론 딜라이프 대시 캠 카어 디비아어은 안전을 보장하고 여행을 문서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. 고화질 영상 녹화 사고 증거 수집 간편한 설치 루프 녹화 나이트 비전 기능 지센서 충격 감지 사용자 친화적인 컨트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모든 차량의 필수적인 추가 기능입니다. 딜라이프 대시 캠 자동차 디비아어에 투자하여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동 중에 마음의 평화와 보완을 즐기십시오. 기술의 힘을 받아들이고 딜라이프 대시 캠 차량용 디비아어를 차량의 안전 툴킷의 필수 부분으로 만들어 안전을 우선시하여 항상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기술의 힘을 받 inteligente 임무 사용 감사합니다.